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폴라리스 텐트들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폴라리스 텐트들은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폴라리스 텐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럼 폴라리스 텐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텐트 종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 신제품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폴라리스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봉제, 마감, 퀄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에어텐트 빼고는 거의 모든 제품을 다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품질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최근에 가장 핫한 제품이죠 폴라리스 에어텐트 A3와 A4가 있는데 에어텐트 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게 이쁘죠? 굉장히 이쁘고 SUV 차량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자랑하는 에어텐트인데 일단 가격이 A3는 100만원이 안하고요 A4도 1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텐트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텐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웜그레이 컬러입니다 이제 시그니처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컬러가 그래서 폴라리스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A4고요 그리고 이 작은 게 A3인데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4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는 거의 8m 가까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 입구 부분은 죽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너텐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짐 같은 거를 넣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런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폭도 굉장히 넓어요 폭이 3m 70이면 굉장히 넓은 거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에어텐트들이 그렇게 무게는 가볍지는 않아요 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에어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 A4는 24kg고 A3는 19.2kg인데 제 생각보다는 무게는 조금 덜 나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너텐트 같은 경우는 별도 옵션인데 10.7kg TPU 패널은 0.9kg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이너텐트까지 만약에 추가 구성을 했을 때는 거의 30kg 가까이 나간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A3 같은 경우는 전체는 6m 60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폭이 굉장히 기네요 3m 70 높이도 215로 A3 같은 경우도 충분히 3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좁거든요 보통은 한 3m급의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m 70 거의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문을 타프처럼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프처럼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디테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TPU 패널이 별도 옵션 구매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박 같은 거 하실 때나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 캠핑할 때 이 TPU 창을 활용해서 캠핑을 하시면 이제 개방감 좋게 야외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는 요즘에 폴라리스 제품들이 다 타포린으로 바뀌었어요 타포린의 장점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한기를 굉장히 잘 막아주는데 단점으로는 무게가 조금 나갈 수 있다는 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무게가 더 나가더라도 이런 타포린 소재 그라운드 시트가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0이고요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는 20000까지 되기 때문에 진짜 심하게 내릴 때는 이렇게 루프 씌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겠죠 어쨌든 이게 와디즈 나오자 뜨자마자 완판된 텐트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체험을 못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1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해서 조회수가 한 20몇만이 나온 굉장히 핫한 텐트고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된 그런 쉘터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크고요 펼칠 때도 굉장히 쉽게 펼쳐지고요 제가 지금 장박제 거의 두세 달째 펼쳐놨는데 바람 심하게 불어도 절대 날라가거나 하지 않고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D1이랑 P1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P1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화목난로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계 캠핑 세트로 지금 이렇게 90만원으로 두 개를 같이 주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도 있기 때문에 뭐 그라운드 시트 까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단점으로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해를 바로 직방으로 맞으실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낮에 햇빛 들어올 때는 안이 정말 찜질방 같아요 난로를 꺼도 그래서 그걸 좀 막아줬으면 루프플라이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무게는 11.8kg로 무게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117kg이고 제가 리뷰했을 때는 이 정도 오는데 이게 실제로 만져봤을 때는 그 체감 사이즈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내 차량에 맞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또 리뷰했던 폴라리스 듀언 돔쉘터인데요 이게 사이즈 대비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 60만원대 초반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설치도 쉽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다만 끝에가 죽는 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뒤에 보이는 D2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사이드 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활동하기에는 훨씬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창이 굉장히 많고요 천장 쪽으로도 메쉬 창이 들어가 있고 또 개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돔형식의 텐트를 좋아하시고 하늘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쉘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TPU 패키지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인 캠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쉘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컬러나 봉제 마감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돔 텐트를 그리고 가볍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는 4m급 봉 쉘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높이는 2m 정도가 나가는 그런 쉘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PU 코팅들, 다양한 코팅들 들어가 있는데 폴라데스 제품들 특징이 난연성 원단을 사용해서 불이 잘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2가 있는데 이거는 D1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한 40cm 정도로 더 크고 그리고 높이도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머리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D1이 조금 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D2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천장 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천장으로도 밤하늘 감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팝업 텐트인데 근데 이 폴라데스의 특징은 면으로 된 팝업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면 버전이 있고 면이 아닌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헌당 같은 경우는 사실 결로나 이런 거에서 좀 해방이 될 수가 있겠죠 여름에 사실 타프치고 텐트까지 설치하려고 하면 힘든데 타프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깔아주시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팝업 텐트도 있고 그리고 폴라데스에는 레오, 케투스, 타우루스, 드라코 등 뭐 모양은 비슷한데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조금 젖어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하나씩 작은 사이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폴라데스 아퀴라인데 이게 30만 원대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30만 원대 제품의 텐트 중에서 퀄리티 굉장히 좋고 이 가격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제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차콜리랑 그리고 이렇게 웜그레이 컬러가 나오는데 웜그레이는 아마 재고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리뷰했을 때 내년에 들어온다고 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가성비가 워낙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됐고 그리고 웜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아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제품이 정말 설치가 쉬워요 폴대 3개면 자립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너 텐트도 있고 이너 텐트 없이 야전 침대 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처음에 텐트 살 때 뭐 비싼 텐트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텐트가 바로 이 폴라리스 아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4m급이고요 폭은 2m 70, 높이는 195cm인데 이너 텐트 설치했을 때는 앞에서 뭐 3,4인이 사용하기엔 조금은 적고요 이너 텐트 만약에 제거를 하면은 3,4인이서도 안에서 쉘터로서 충분히 활용하기 나쁘지 않은 사이즈를 가진 제품이에요 대형 가죽이 쓰기에는 사실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제품이 있는데 그걸로 넘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폴라리스는 4m급, 5m급, 6m급, 7m급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캠핑을 입문하시는 분이나 가볍게 거실형 텐트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바로 이 아퀄라라는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 제품이 바로 이 폴라리스 레오 베타라는 제품이에요 레오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요 알파가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타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거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사소한 부분이 약간씩 바뀌긴 바뀌었어요 지퍼나 부자재가 텐트 컬러와 거의 통일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알파도 충분히 괜찮은 텐트인데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를 구매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 제품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아퀄라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이즈가 5m급으로 커졌어요 자 이 제품은 사이즈가 커진 만큼 가격은 69만 8천원이고요 5m급부터는 한 3, 4인이서도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폴라리스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 쪽을 하나를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이렇게 빔 프로젝트 스크린으로 활용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사진처럼 더 빼서 뭐 타프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제품도 당연히 루프 있고 그리고 천장 개방감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제가 하나 또 빼먹었다 아 그리고 이 중간에 아리아스 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퀄라보다는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레오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텐트에요 중간 단계 위치한 텐트고 아퀄라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요것도 당연히 베타가 있고요 알파랑 조금씩 다르고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너 텐트가 있기 때문에 한 3인이서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아리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은 49만 8천원이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알파랑 베타 두 개 다 리뷰를 했었는데 폴라리스 타우루스라는 텐트가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그런 거실형 텐트에요 가격은 89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만 명이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의 그런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제품부터는 폴대가 조금 늘어나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폴인데 사실 제가 설치해봤을 때 혼자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설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둘이서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m급의 그런 텐트인데 측면 창도 굉장히 광활하게 넓고요 그리고 높이와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족 캠퍼들이 사용하시기 괜찮은 그런 텐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앞 공간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타인 가족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족형 거실형 텐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이 타우루스 베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폴라리스 캐투스 같은 경우도 가격은 타우루스랑 거의 비슷하고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캐투스 같은 경우는 타우루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자 길이는 5cm 정도 작은데 이 폭이 한 15cm 정도 조금 더 작아요 뭐 3m 40도 충분히 넓은 크기는 하지만 타우루스에 비하면은 조금 더 작고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운 게 캐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겨울 장박용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 있어요 바로 드라코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일단은 길이는 거의 7m 가까이 나와요 대형 리빙쉘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드라코 같은 경우는 가격은 한 118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도 크게 있고 천장 쪽으로도 뚫려 있고 뭐 그냥 크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긴 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너 텐트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투룸으로 양쪽에 이너 텐트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리빙찰 텐트들은 거의 다 됐고 그리고 폴라리스 썬블럭 이거는 아마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거 작년에 리뷰를 했었어요 직접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보리랑 그 다음에 블랙 계열의 컬러가 나오는데 두 개의 내수합이 조금 달라요 웜그레이는 사실 내수합이 60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블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더 높아요 2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00이면 사실 비오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웜그레이가 좀 이쁘긴 한데 사실 비오는 환경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한 피크닉용이나 아니면은 비치 텐트로 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캠핑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타프 아래 설치를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으로 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델피누스라고 해서 차박 텐트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루사 같은 뭐 이런 텐트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만져본 제품은 아니라서 사실 얘기드리기는 약간은 애매하기는 애매해서 홈페이지 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폴라리스의 각종 텐트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폴라리스는 제가 진짜로 많이 만져본 텐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가격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부터 뭐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벨루이드라는 데를 가시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그 텐트를 구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실형 텐트나 아니면 좀 저렴한 데 품질 좋고 뭐 좀 이쁜 텐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폴라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일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